092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EC입니다. KEC, 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인 주식회사 KEC로부터 제조 사업 부분을 2006년 9월 인적 분할하여 설립됨 초소형 패키지 개발, 모바일화 및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한 저소비전력 제품 개발과 미국 및 유럽 시장 등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인 매출은 티아어의 52.54%, IC가 27.56%, 기타, 제품, 가 19.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법인인 주, KEC, 현, 주, 한국전자홀딩스, 로부터 제조 사업 부문이 2006년 9월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주력 제품은 SST아어, TC, IC 등 이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폰 시리즈, LG전자의 G 시리즈 등의 제품이 채택되어 공급하였음.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태국 법인인 KEC 타일랜드 CO, LTD와 중국 법인인 역시 KEC 세마이컨덕터 CO, LTD를 보유함 제모 대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고객사향 T아어, IC 등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파생상품평가 이익 제거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향 신규 IGBT의 공급 본격화가 기대되나 전방 스마트폰 및 가전산업의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1월 23일 11시 40분 기준, 장중, KEC의 시가 총액은 3,51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KE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01위입니다. KEC의 상장 주식수는 1억 4,476만 3,141주입니다. KE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EC의 퍼은 151,5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7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6,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와 BPS는 각각 1,17배, 2,06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3,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0억원, 마이너스 23억원, 26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7억원, 마이너스 449억원, 102억원입니다. 핵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3번지 50%이고 유보율은 194.5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1.32이며 전일 대비해서 6.05 더하기 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3.24이며 전일 대비해서 10.98 더하기 1.5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의 2022년 11월 23일 11시 4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4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50원보다 7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핵의 종가는 2425원이며 주가가 핵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핵의 종가는 2425원이며 주가가 핵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캡은, 는, 거래량 1458101국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51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3,361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13만 1,300일 흔주, NH투자증권에서 12만 2,63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2만 1,297주, 삼성에서 10만 800일 흔두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2만 3,941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6만 9,800아흔두주, 한국증권에서 6만 9,800 스모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7,155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만 3,09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1만 7,53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만 5,700일 흔일곱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객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lens부자 하시길 바랍니다.